사랑받고 잘나가는 그런 시기보다 때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두렵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체마을 식구 여러분. 영체마을 스태프 김영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신의 열등이와 약자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도 이제 수행을 하면서 되게 힘들고 아픈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영체마을에서 제 마음을 못 보고 관념체 자체가 돼서 행동을 하면서 제가 징계를 받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제 마음을 본다고 하면서 열등이 다 버리고 두려움 다 버리고 수치 다 버리고 제가 저를 바꾸려고 이걸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김영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잘라지고 싶고 뽐내고 싶고 우월해지고 싶고 다 갖고 싶고 제가 그런 가해자로 수행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저한테 징계라는 벌이 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마스터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그 마스터를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징계를 받으면서 당연히 이제 직원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화장실 청소, 주방에서 설거지, 기타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것들만 이제 전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삼천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약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열등하지 않은 척, 잘난 척하고 그리고 수치스럽지 않은 척 했던 제 수치스러운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더 이상 가식을 쓸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포기하게 됐어요.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징계를 받으면서 제 집착이나 뺏는 가해자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내 마음 안에는 여자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버림받고 그리고 비참하고 천한 그런 내 여자 마음이 있다는 거를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참 이제 몇 개월 후에 거의 1년 정도죠.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징계 마지막 지음에는요. 저도 사실은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제 처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언제 그걸 제가 알았냐면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이 이 세면대가 막혀서 안 내려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제 뒤에 배수관을 다 열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찌꺼기를 빼고 청소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연결을 했는데 그 세면대에 깨끗한 물이 잘 내려가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 너무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거는 제가 누구한테 사랑받거나 인정받거나 이랬을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행복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나 이대로 살아도 여기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만 하고 살아도 나 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제 열등이 마음이나 제 약자 마음을 충분히 인정이 돼서 그렇게 행복감을 느꼈던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 뭐 그런 걸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냐.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냐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너무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저한테는 그 어떤 경험보다 몸과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내 약자를 받아들인다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알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아 이제 내가 인간이 좀 되는구나 그리고 진짜 수행은 이제부터구나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지금은 제가 스텝을 다시 하고 있는데 상황적으로는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제 안에서 무의식이 열리면서 온갖 약자 마음들이 사실은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본동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일 두려운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럴 때마다 늘 제 마음을 다 잡는 거 한 가지는 이거예요. 어떤 아픔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결국은 해낼 수 있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면 과정은 아플지 모르지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남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가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회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제가 다시 되새기곤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수행을 하시면서 너무 힘들고 아팠던 일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셔서 그 열등이와 약자 마음을 직면하시고 느끼고 버티시다 보면 좋은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받고 잘나가는 그런 시기보다 때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두렵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마을 이쪽은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